안녕하세요 코리입니다 저는 어제 방에서 베드버그가 나왔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들이랑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자다가 지금 베드버그를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방에 베드버그가 없을 수가 없지 너의 방은? 네, I have to change, I cannot stay there 우리도 에어컨이 없는 방인데 근데 여기 옮기긴 할 건데 불안하다 여기도 네, 문제가 없죠 Right here 여기가 comprar 보헤드버그가 quiet 여기가 있는 공간이 없죠 헤드가 пр끝 사이가 없죠 마이크, 닭, 가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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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안됩니다 아, 돌아 버리겠네 이거 일단은 다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옷 다 벗고 다 빨아버리고 아 이거 수도까지 오래 해야 되는데 씻고 나왔는데 일단 1시가 다 되는 시간이라서 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에어컨 있는 방으로 옮길 건데 오케이 아 특히 막장이야 지금 큰 돈은 아닌데 계속 말을 왔다갔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성질이 나네요 얘들한테 막 성질 낸다고 부딪을 뻔하고 빡친 상태고요 오늘 빠르간지를 좀 둘러보면서 여기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화 좀 풀 생각입니다 10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잃다 보니까 여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꼬인 것 같아요 난장판입니다 이쪽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행자들이 보통 묵는 곳이 빠르간지 메인 바자르고요 이 근처에 있는 다른 바자르 한번 가볼 건데요 바자르는 시장이고요 어디야 돼요? 내 친구 어디가? 사드르 바자르 사드르 바자르 사드르 바자르 사드르 바자르 사드르 바자르 사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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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케이 오케이 사드르 바자르 사드르 바자르 도착한 것 같아요 시장 한번 둘러볼게요 안녕하세요 향냄새부터 반겨주네요 와 사람 많은가 봐 여행을 하면서 시장을 자주 오게 되는데 진짜 인도는 복잡하네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가랑도 팔고 천도 팔고 목도 팔고 빠르간지 메인 바자르 쪽으로 가면은 영어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영어로 대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맞지 안 맞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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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지 영어를 못 한다고 하면은 달라붙지는 않아요 벌레 꼬이지 말아버레 향을 켜놨어요 연어를 해줘요 여유 양념 소금 삼har 양념 미유 근무 젤 양념 참oue 참oue 찾 Scan知道 는 wn Öл 흡 icher 여기에서 생과일주스를 사먹을때가 있는데 여기서 꼭 아이스를 빼달라고 해야돼요 여기서 쓰는 아이스가 생수를 쓰는 미네럴 워터를 쓰는게 아니라서 얼음 넣었다가 바로 배탈 나거든요 진짜 3초만에 화장실 가요 조심해야 돼요 아, how much? 다운, 멋있게 드릴거에요 뭔가? how much? 파이팅 어? 파이팅 파이팅 50? 50? 80? 50, 50 50 오케이, 오케이 인디아는 아주 좋은 나라 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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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님 난 다운 맛이 설탕을 넣었는데 딸 왜 짜지? 제가 배탈이 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전에 저거 사팔 그리고 슈가방 슈가슈가 저거 먹고 배탈 나가지고 비힐 뻔했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사기가 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들어볼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장난 아닌데 사람? 염소야? 왜 부들부들 쪼니야 쟤는? 시장에 염소를 이렇게 파는 애들인 것 같은데 이쪽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국도 있고 콜시장인가봐요 이렇게 풀어놔도 되는 거야? 비싸야 이렇게 염소를 씹고 가 싸자르바자르 이쪽은 거의 생활료품만 팔고 노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장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더워서 릭샤를 가고 빠르간지 메인 바자르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지나가는 곳이 사다르바자르 입구 쪽인데 이렇게 릭샤가 많은 이유가 여기서 이제 장을 보시고 다 이제 물건을 실어서 릭샤로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기역마켓 가면 근처에 택시 많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만 태워주시는 것 같아요 합승했어요 합승했어요 아, how much? 안 돼, 단지 와, 노노노 20x20 50x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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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딪쳤어 뭐야, 그냥 괜찮아? 여기가 이제 다들 인도 와보신분들은 아시는 빠르간지 메인스트리트이고요 빙 아,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도두크 스페셜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예요. 이게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나? 맛이 밍밍해. 예전에 왔을 때 갔던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닫은 식당이 엄청 많나봐요. 못찾겠어. 빵은 먹기 싫어. 밤이 돼도 사람이 없었는지 기미가 안보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후덥지근하구요. 아이씨 잘못 왔다. 데일리 옆으로 와버렸어요. 잘못 왔을 길을. 정체를 알 수 없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이런 길은 돌아다니지 마세요. 오! 이봐.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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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허팝이 만드신다. 그치? . . . . . . . . 고급 여기 가오게 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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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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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도 주네 감사합니다 땡큐 사진 저 좀 얼굴이 흐어졌냐? 아무쪼록 파울 간지 오시면 조심하시구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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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